크잖아요. 이 무대가. 자, 우리 자기소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작년까지는 제가 요새 한 25년간을 장띠모아라는 양품점을 했었습니다. 작년 10월 말 일부러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정령 퇴직을 했는데 오늘 잠깐 어디 좀 나가더랬어요. 그랬더니 상가에 회장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이렇게 오게 돼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노래 부르기 전에 회장님 부름받아서 이렇게 그냥 무조건 달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선물을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0만원짜리를 있고 100만원짜리를 있고 복글복이니까 하나 뽑아주세요. 그걸로 가지시겠어요? 이걸로 가지시겠어요? 어떤걸로? 보지 말고. 우리 저 얼굴 보니까 완전히 만매룩금 같죠? 그쵸? 살림도 잘하실 것 같죠? 조미미씨가 이렇게 얼굴이 부었어요. 옛날에 눈물의 연평도 불렀던 조미미씨가 얼굴이 부가 죽으니까 조미미씨 왔다. 큰 말씀 봐주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연평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api. 오이하여 아니오나 평소 떠나보며 우리 눈도 오면 갈래기도 우는구나 눈물의 연견도 박수를 줬어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체격만큼 박수가 많이 나요.